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진짜 잘 들어왔다 아휴 어! 발톱기! 많이 먹었니? 밥? 많이 간다? 나중에 봐 다녀왔음!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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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어떡해, 바퀴? 아, 야! 아, 야! 커피 향이 좋네? 아, 이게 아니야! 아 어떡해! 바퀴? 바퀴 뻘린? 바퀴? 아이고 아 기만해 어떡해 아 ca 커피야 아 이거 아니야 어떡해 집 가서 자야지 어? 어? 뭐야? 유리야 유리야 어? 뭐야? 왜 그래? 뭐야? 왜 그래? 또 했잖아 바퀴벌레 줘려고 뭐야 바퀴벌레가 어딨어 우리 집에 아니 집에 있어 바퀴벌레 에? 집에 바퀴벌레가 있다고? 아우 무서워 진짜? 언제 나왔어? 언제 방금까지 어디갔지? 어디에 없잖아 방금까지 1층에 있었단 말이야 바퀴벌레가 바퀴벌레가 있다고? 응 괜찮아 오빠는 오빠 남자니까 내가 잡아줄게 바퀴벌레 진짜? 알았어 그럼 오빠가 믿고 여기 있을게 응 응 응 알았어 나는 위에 올라가서 바퀴벌레 찾아볼게 응 음 음 진짜 바퀴벌레 있나? 반응보니까 진짜 있는거 같은데 아 나도 무서워 아니야 그래도 확인은 하자 2층에 바퀴벌레가 바퀴벌레 바퀴벌레 어딨지? 바퀴벌레 없는거 같은데 바퀴? 으응 우리 방에도 없는데 요로 진짜 바퀴벌레 본거 맞나 응 요로야 이 바퀴벌레 없던데 다 찾아보니까 바퀴벌레 하친 어 오빠 머리 위에 응 뭔소리야 머리 위? 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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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오늘도 퇴근이구만 아유 으음 으음 아유 아 오늘 우리 여부가 늦게 온다고 했지 참 에이 바둑이 아빠 같구 아유 얘들아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아빠 왔다 뭐야 뭐니 뭐니 왜그러니 뭐야 뭐 집에 도둑이라 들었나 왜그래 무슨일이야 으악 으악 바퀴벌레 뭐야 뭐야 도둑이 들은거야 뭐야 무슨일이 있었어 바퀴벌레 있어 지금 바퀴벌레가 있다고 바퀴벌레 에이 바퀴벌레 때문에 이렇게까지 쫄아있었단 말이야 어 아유 형버어 바퀴벌레가 아니야 형버어 바퀴벌레가 아니라고 에이 우리 능욕할 줄 아는 바퀴벌레야 에이 아빠가 이 신발로 바퀴벌레 죽여줄게 아유 아니 아빠 아니 아빠 그 녀석이 이렇게 덤벼면 안돼 에이 덤벼면 안돼 야 따라와 아빠 바퀴벌레 잡는 법 알려줄게 따라와 안 돼 따라와 바퀴벌레 어딨냐 여기 쓰레기통에 있는거 아니야 쓰레기통에 에이 바퀴벌레 어딨니 이런 싱크대에 있을텐데 바퀴벌레 한 마리 밖에 없었어 어 에이 그래 바퀴벌레 어딨냐 얘 어 이것도 없는데 아빠가 잡아줄게 아빠가 좀 남자거든 어 바퀴벌레 한 번 잡아줄게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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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약간 벌레가 좀 무섭긴 한데 바퀴벌레 정도야 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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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래도 2층에 있나보다 그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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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나 에이 에이 여기 안방에 있나보다 에이 어 어 어 없네 에이 화장실 갔다올게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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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바퀴벌레 없어 없는데 없는데 바퀴벌레 없는데 어 아냐 뭐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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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있었어 아 숨었나 꾹꾹 숨어버렸나 으음 바퀴벌레가 애들 방에 있나 야 여루야 어 아빠가 찝찝해서 그래 왠지 여기도 바퀴벌레 있을거 없어서 여기 한번 열어볼 열어볼래 틀어 아 아 여기도 없는거 같은데 어 여기 있나 얘 진짜 없네 밖으로 없잖아 아니야 진짜 있어 분명 있었어 에이 없구만 아이 없네 아닌데 있었는데 그치 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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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없구만 에이 에이 웃고 따지잖아 내가 빨리 내려가는 티비나봐 없네 바퀴벌레 이상하다 있었는데 에이 진짜 있었는데 야 좀 있으면 엄마 올 시간이거든 안봐 목욕하고 있을거야 우리 남준이 티비 보고 있어 응 바퀴벌레 없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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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무서워하지마 에휴 모두 이겨내야겠네 mentally 용서야 아우 뜨근뜨근하고 많이 고 바퀴? 바퀴? 바퀴벌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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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벌레 얘들아 바퀴벌레가 났어 바퀴벌레가 바퀴벌레 바퀴벌레 났다고 바퀴벌레 요리야 바퀴벌레 났다고 바퀴벌레다 바퀴벌레다 빨리 신발 줘봐 빨리 신발 줘봐 빨리 줘 바퀴벌레 어디갔어 목욕탕에 나왔어 바퀴벌레가 뒤에 뒤에 도망가 바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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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다 바퀴벌레 났다 났다 빨리 들어와 바퀴벌레 바퀴벌레 어떻게 해 바퀴벌레 집을 뺏긴거 같구나 일로와 이쪽으로 와 바퀴벌레 우리 바퀴벌레 하나 못잡아서 집에 못 들어가 추워 죽겠네 추워 죽겠어 진짜 내가 바퀴벌레 부엌에 있어 부엌에 있어 다 둬 요리야 다 둬 닫지마 닫지마 바퀴벌레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봐봐 빠잖아 에이 뭐잘겠어 너무 커 저런 바퀴벌레 처음 보네 왜 이렇게 크냐 어유 진짜 어쩌면 좋아 이거 어유 바퀴벌벌 바퀴벌 바퀴 바퀴 어유 지금 못 들어가겠어 어유 바퀴벌레 어쩌면 좋아 여보 얘들아 왜 집에 안 있고 밖에 나와있어 여보 나 추워 죽겠어 추워 죽겠어 추워 죽겠어 왜 빨간 먹고 있어 남사스럽게 아니 집에 빨리 들어가 아니 여보 가면 안돼 가면 안돼 가면 안돼 엄청 큰 바퀴벌레가 있다고 바퀴벌레 바퀴벌레 엄청 커 진짜 왜 잡으면 되지 나채를 지금 밖에 아니야 그거 못잡아 못잡아 엄청 크다니까 내 주먹만 해 주먹만 해 주먹만 해 주먹만 해 주먹만 하면 주먹만 한거 죽이면 되지 여보야 바퀴벌레 어딨는데 아주 힘내 우리 다시 이사가야돼 다시 이사가야돼 바퀴벌레 여보 조심해 엄청 커 엄청 커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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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뭐가 어쨌다는거야 여보 정말 잘 잡는걸 역시 우리 여보가 최고야 엄마 최고 역시 너무 좋아 여보 이제 안나오겠지 이제 안나오겠지 아빠 아빠 남자가 되가지고 그것도 못잡고 야 바퀴벌레 너무 컸어 크긴 했잖아 봄수 얼굴만 했다니까 맞아 내 머리 위에도 올라왔었어 이제 안나오겠지 바퀴벌레 아유 이 화상들 진짜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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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투 바퀴 바퀴 ح없지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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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킷 파킷 파킷